자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로테이션 엔젤물리학 1 자 우리 11월에 수능에 화살표척을 세운 상황에서 1년의 긴 여정의 준비를 할 때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 목마름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강조랍니다. 자 이 강좌 커리큘럼의 탄생 배경은요 우리가 이제 1년의 어떤 그 일반적인 커리큘럼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이제 초반부의 개념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죠. 물론 또 개념 강의를 들어가면서 그리고 이제 단원별 또 뭐 주제별 또 이제 문제도 풀어봅니다. 그리고 또 기출을 워낙 중요하죠. 물론 기출은 그냥 풀어만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기출의 올바른 학습법 반드시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셔야 되고요. 또 기출 문제를 풀고 나면 이제 엔제라든가 또 수특이라든가 또 수능완성이라든가 또 문제를 계속 또 풀어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실모도 봐 나가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 목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아마 여러분 들으시면 공감할 것이고 바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갈증 때문에 이 강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자 수특을 나간다 하더라도 앞에 진도부터 쭉 진행해 나가죠. 또 강의를 들음에 있어서도 뭐 기출강의라든가 또 개념강의라든가 또 압축강의라든가 이런 강의를 들어갈 때 진도순으로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다. 그런데 앞진도의 학습시에 혹은 수강시에 뒤에가 걱정이 돼요. 막 역학을 할 때쯤 되면 이제 역학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알을 깨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진행이 됩니다. 저 뒤에 진도를 또 진행을 하면 이제 앞에 부분이 휘발이 되면 이제 앞에가 또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역학 운동역학 부분 할 때는 뒤에 전작이라든가 파동 이 부분이 좀 걱정이 되다가 또 열역학 특상을 할 때쯤 되면 이제 그 운동역학에서 막 이 뇌가 하늘을 찌르면서 승천할 수 있는 그러한 뭔가 실력배양의 느낌이 있는 상태였다가 휘발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또 전작이 좀 달려가면 와 파묻혀서 할 때 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앞에가 이제 휘발이 거의 되고 또 파동단원 들어가면 좀 뒤에 있다 보니까 이제 겁을 먹었다가 이제 파동해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또 이제 운동역학은 저 멀리 휘발되어 있고 다시 또 앞에서 시작하면 또 뒤에가 또 문제가 발생하고 자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이러한 상황을 완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목표입니다. 전 범위. 전 범위를 매 회차.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N제 하면 뭐 300제, 400제, 500제 많게는 천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풀어만 되고 소모성에 이런 문제풀이를 하는 것보다는 N제도 N제 나름인 겁니다. 바로 효과에게 진행을 하자는 의미에서 전 범위를 매 회차 로테이션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회의 순환으로 점검이 돼요. 이게 첫 번째 목표랍니다. 자 일단 교재 구성은요. 그래요. 우리 모의고사 문항이 20문항이죠. 그런데 꽤 많은 학생들이 벌써 수능을 준비한 게 4개월 길게는 6개월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이러시면서 단원별로 나오는 문항 이게 딱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떤 틀의 그 수가 있죠. 문항 수가. 현장에서도 이제 확인해 보면 좀 많이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열심만 하고 그 모의고사라든지 아니죠. 실전 이런 상황에 대한 전체 문항의 뼈대 이 부분이 좀 많이 약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금 시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3개의 단원이 있죠. 대단원, 1단원. 굉장히 큰 단원이죠. 정말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는 특산까지 해서 9문항이죠. 역학적 에너지과 해당하는 운동 역학이 보통 이제 6문항 그리고 열역학이 1문항 정도 그리고 특수상대성 1원이 핵에너지를 포함해서 2문항 그래서 모두 9문항으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대단원, 2단원. 전기화 자기 파트가 5문항 내지는 6문항 그리고 또 대단원, 3단원의 파동 그래서 제일 그때 이중성으로 끝나는데 이 3단원 또 5개에서 6문항 이렇게 해서 20문항이 구성이 되죠. 물론 페이지마다 진도 위로 나가면 절대 아니죠. 하지만 물론 어느 위치에 어떤 문항 형태가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실모를 봐가면서 또한 1년간의 평가안목에서나 학평을 봐가면서 그 틀을 잘 잡아 나가야 되는데요. 자, 이 목표가, 첫 번째 목표가 계속 순환해서 전범인을 처음까지 보고 다시 처음까지 보고 처음까지 보고 이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20문항씩 1번에서 20번 1회 2회는 21번부터 40번 이렇게 10회까지 구성돼서 200제로 구성이 됐고요. 이때 1번부터 20번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각 단원별의 거의 통상적인 그런 문항수로 배치해서 교과 진도 순으로 그러니까 이제 딱 이걸 진행하다 보면 1, 2, 3, 4에 쭉 진행하다 보면요. 아, 그래. 어느 단원에서 문항이 어떤 게 나오고 어떤 개수가 차지하게 되고, 비중을 이런 부분을 이제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 끝까지, 처음 끝까지, 처음 끝까지, 처음 끝까지, 처음 끝까지 처음 끝까지 10번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에 이 문항은요. 일단 메가스터디에서 제작된 문항이고 무엇보다 이 문항 검토 우리 연구실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연구실장님이 정말 사생활을 갖다 집어 던지고 문항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준비된 문항들이고요. 또 강의 이것은 이제 서로 이제 아는 사람들은 느낌표로 얘기를 하는데 매우 막 빨리하는 그런 스피디한 강의라기보다는 타이트하고 컴팩트하게 그렇게 역동절고 다이나믹하게 진행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황으로 이 강의를 듣고 또 문제를 풀기 전에 강의를 듣기 전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듣느냐 사용법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일단 1회 같은 경우는 1번에서 20번가 진행을 할 때 이 강좌와 이 교재 사용법만큼은 맞든 틀리든 거침없이 푸세요. 생각의 틈을 주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각의 틈을 주지 않기 바랍니다. 왜? 실전과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버릇이 몸에 배워야 됩니다. 거침없이 푸시기 바라고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강의는 또 문항마다 인덱스를 다 달아들 테니까 필요한 문항들 딱 클릭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강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이고 또 이 교재 같은 경우에 이 문항 편성이 한 번 더 반복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회에 200문항이 준비되고 텍스트 해설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문항 편성이 한 번 더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또 한 번 거침없이 진행합니다. 물론 틀린 거 그냥 쓱 넘기는 게 아니라 1회차 끝나고 나서 자신이 틀렸던 거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계속 연습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 회차, 다음 회차, 다음 회차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고 선생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완강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강좌는 개념을 한 바퀴 이상 순환되신 분이 이 강좌를 가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목표입니다. 전범위를 계속 순환하는 것이 항상 뇌 속에 워밍이 돼 있는 상태로 가자는 것이 첫 번째 목표면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이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항상 이 말씀드립니다. 수능이란 것은요. 시험 그 이상이랍니다. 물리학을 잘한다고 해서 점수가 그대로 구현되지 않아요. 1년 동안 모평이라든가 학평이라든가 목표 점수가 잘 나왔어요. 수능 가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더욱 많이 나오죠. 자, 바로 우리는 이제부터는 제가 항상 개제하면서 개념과 문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또한 우리의 좋은 버릇이 들어있어야 될 것이 빨리 풀려고 하지 마세요. 짧게 풀려고 하십시오. 빨리 풀려는 것은 조급하고 성급하고 그러니까 자꾸 긴장된 속에서 휘말리는 겁니다. 짧게 푼다는 것은요. 우리가 가야 할 생각의 루트를 일관성 있게 심플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생각해봐요. 그 극한의 그 한 날, 수능 날에 얼마나 긴장됩니까? 아는 것도 몰라지고 모르는 건 더 몰라지고 막 휘말리고 난리가 나는 그날이죠. 그럴 때일수록 정말 일관성 있게 하나의 생각의 루트가 흔들리지 않아야지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풀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풀고 이거 결국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는요. 빨리 푸는 연습에 아니라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심플하고 일관된 루트 짧은 풀이가 두 번째 목표랍니다. 풀이법이 아니에요. 자, 가장 좋은 풀이법은요. 가장 좋은 스킬은 기본이랍니다. 그 기본이라는 것이 짧게 갈 수 있고 아주 심플한 루트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연결 강좌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제 이 사이에 해당하는 여기가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하는 로테이션 엔젤을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한데 여기서 이제 강좌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짧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개념은 하기는 점검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없다. 물론 이제 개념이 한 바퀴 순환이 되거나 아니면 한 바퀴는 아니고 한 0.5바퀴, 0.7바퀴 특히 우리 반수행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 기출 4대 타고 업이라는 기출 강좌인데 이 강좌 정말 심혈을 위해서 만든 강좌랍니다. 그래서 개념 어, 할 만큼 합니다. 그렇다고 개념 강좌처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말 그대로 다이어트라고 해서 해야 될 것은 꼭 하고 쓸데없는 것은 빼지만 그래서 개념 다이어트를 하고 기출을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이제 바로 작년 2021년에 행해진 기출문항들을 새로이 편성해서 이 강좌를 더욱 공고히 만들어놨답니다. 견고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 스골부스터 강좌는 물론 스골책을 가지고 하는 강좌지만 이것은 교재와 함께 교재가 없더라도 이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바로 첨부파일을 함께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교재가 없어도 이 강좌 준비할 수 있고 부스터 말 뜻 알죠? 팡! 바로 초핵심으로 개념 정리하고 자, 고난도의 수능 그러니까 이것은 꼭 작년 것만이 아니라 재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한 3년 전 4년 전까지 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고난도 수능 기출문항 이렇게 진행이 돼 있고 기출사다 타고는 완전 기출창고예요. 같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응답하라! 1994도 들어있다는 거 물론 우리에게 교과가 연결되는 그런 문항들로 선별했고요. 좀 어긋나는 것은 제가 좀 살짝 몇 문제 안 되지만 변형도 해서 우리 현재의 교과 스타일로 준비를 해놓은 그러한 기출창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기타업도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첨부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다. 개념을 다시 한번 점검은 하긴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바로 개념 다이어트 패스를 요즘 많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니까 개념 다이어트 이걸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충분해요. 개념 강좌 지금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개념 다이어트 이 부분에 목록에도 나와있고 하니까요. 개념 다이어트 1번으로 하고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거 기출해서 어떻게 실제 적용되느냐 2번, 3번 이렇게 가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다고 하신 분들은 이거 하시고 그리고 바로 초핵심 이걸로 가세요. 쫙! 압축시켜놔서 정말 말 그대로 슈퍼 울트라 핵심입니다. 초핵심으로 정리하고 나서 고난도순호 여기 준비하시고요. 이거는 첨부파일이 다 제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고 나서 2021년 이 작년 최소 작년 거만의 문항이라도 확실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자꾸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자꾸 앞진도 휘발됐다가 뒷진도 휘발됐다 또 어떤 부분은 어떨 때 맞고 어떤 때 틀리고 이런 분들은 바로 이렇게 N제 로테이션 할 수 있는 계속 반복해서 개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이런 N제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뭐 순서야 극강실모 같은 경우 시즌 1부터 4까지 지금 이 OT를 찍는 지금 순간에는 시즌 1과 시즌 2가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요. 3는 이제 7월에 개강을 하고 4는 9평을 또 반영해서 9평 이후에 파이널격으로 개강이 된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전체의 커리큘럼을 말씀했지만 이 커리큘러만 쫓아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 강좌의 목표는 바로 전범위의 10회 순환 그리고 빠른 풀이가 아니라 지우개 좀 가져올게요. 빠른 풀이가 아니라 짧은 풀이 짧게 짧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타이트하게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거침없이 여기에 파묻혀서 함께 진행하고 우리는 외치죠. 이리하여 물리 만점 받고 대학 가자 외칩니다. 물만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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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